배우 김정란의 과거 모습이 공개됐다. 배우 김정란의 과거 모습이 공개됐다. 김정란은 지난 21일 방송된 SBS 강신장에서 과거 리포터로 활약하던 시절 모습을 공개했다. MC 신동엽이 여는 MC로 활동하지 않았냐? 는 질문에 김정란은 머뭇거렸고 이내 리포터로 활약하던 당시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다. 신동엽은 나도 그때 코미디 전망대에 출연했는데 김정란씨가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김효나씨와 동일 인물인지 몰랐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공개된 과거 화면 속에서 김정란은 달걀형 얼굴에 똘망똘망한 눈매로 이목을 끌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청담마녀답다. 어른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테미인 인증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정란은 SBS 드라마 신사의 힘격에서 청담마녀 박민숙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